사이비교 탈출할 수 있었다 사이비교 저 구조가 어려운 만큼 대상을 빌드로 복구로 유인한 뒤 그레이도 또 포획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데 안보여 아직 고고 활로롤로롤로 꺼져 지뢰 설치 녀석이 모습을 드러내길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어?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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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난데없는 구조팀의 등장에 당황한 듯 그대로 얼어붙어버린 녀석 그때 의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하던 그 순간 그렇지 또 찾아온 저렴기야 이번에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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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구조에 성공했다 서둘러 대원 아미랑에 달려와 힘을 못했는데 제 겁니다 아유 이제 성공이다 아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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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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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비교 탈출할 수 있었다 나의 순결한 마음을 이렇게 지뻔다니 감사합니다 이 녀석 다구래로 상대가 떠났습니다 상대가 떠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순결한 시간 도와주했습니다 이 녀석 시 eden 이 녀석티 소문별 begin 획уг을 우리 단속 Higher